강원도 평창으로 수련회를 온 중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여 한때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0시 55분쯤 학생들이 복통과 설사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소방당국은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 80여 명 중 증세가 심한 학생 16명을 원주와 강릉 등의 병원으로 나눠 이송했으나 이날 오전 중 모두 퇴원했습니다. 서울에서 수련회를 온 학생들은 전날 강릉에서 갈비와 햄버거 등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복원당국은 식중독 감염 여부와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.